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입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길렀네요. 자, 뭐 오늘의 영상은 뭐냐 하면, 뭐냐 하면 최근에 다녀온 드라마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의 썰을 또 풀겠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며칠 전에는 웹드라마라는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키디님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 거죠. 저한테는 좋은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한 씬에, 한 장면에 제가 뭐라 그럴까? 극을 끌어가는 장면이라고 할까? 그거를 저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원래는, 원래 배역은 택시기사였는데 이미지가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캔슬되고 캔슬되고 반대로 사진, 스튜디오 스튜디오 실장님 역할을 주신 거예요. 아, 뭐, 근까 보다 했죠. 근데 대본을 막상 오픈해보니까 아, 완전 대박. 아, 물론 돈이 작긴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돈을 안 보고 선택했죠. 그리고 감독님도 저를 선택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기회를 가지고 열심히 대본연습을 했죠. 열심히 대본연습을 하면서 촬영날만 기다렸어요. 뭐, 좀 많이 변동이 왔다갔다 심히긴 했지만 그래도 운 좋게 빨리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단 새벽 새벽 새벽에 촬영한 거라서 텐션이 많이 낮아진 것만 빼고는 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새벽에 새벽 촬영은 텐션 올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초반에 한두 컷 한 세 컷 세 테이크 정도 돌아갔을 때 텐션이 많이 낮았는데 계속 하다보니까 텐션이 올려와가지고 밝은 분위기로 연기를 했죠. 근데 어... 이 준비하는 전 과정에서 어... 촬영하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실장님한테. 그 실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어... 배우님! 어... 뭐... 내일모레 뭐 촬영이 있는데 그... 그 배우님 하시는 역할을 동영상을 찍어서 어... 보내달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급작스러운 거죠. 지금까지 그런... 걸 안 해봤고 경험도 안 해봤고 다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어찌합니까? 해야죠. 일단 했죠. 버전을 버전을 세 가지나 버전을 찍어서 촬영했죠. 애들이 많이 있는 거 적당한 애들이 있는 거 이제 노바라 이제 대사 그대로 하는 걸로 이제 촬영해서 보냈죠. 보내고 나서 이제 그 실장님께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며칠 전에 촬영했던 배우가 신인배우래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얼굴도 없고... 뭐... 이제 실장님 이제 말로만 이제 들은 입장에서 아무튼가 신인배우가 대사를 못 쳤대요. 대사를 못 했대요. 잘 못 했대요. 어? 그래? 그래서? 아 그런갑다. 그랬죠. 근데 현장이 뒤집어 엎어졌대요. 이거는 말이 또 달라지죠. 현장이 뒤집어졌다. 그러면은 말이 또 달라집니다. 하... 얼마나 심각했으면 저한테 촬영하기 하루 전인가? 그때 부랴부랴 연락을 연락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조금 놀라웠고 그것 때문에 많이 부담감이 어마어마하게 왔죠. 아 이 부담감 진짜 어...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도 어쩝니까 이 부담감을 즐기고 연기로 승화를 했죠. 원래는 뭐라 그럴까 저는 감독님한테 보낸 줄 알았어요. 또는 조감독님한테 근데 뭐 아무런 피드백이 없더라고요. 뭐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세 가지 중에 여기서 말해주면은 제가 하든 안하든 선택을 하면 되는데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가지고 어... 어쩔 수 없이 감독님한테 가서 갔죠. 감독님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버전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컨펌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감독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전 다 보여줬죠. 보여주고 나서 이들 사람 하면 좋겠고요. 이들 사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케이. 만반의 준비를 했죠. 근데 또 바뀌어진 거예요. 저는 이런 사진작가 생각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죠. 왜냐면 사진 작가 실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스튜디오 실장님 역할 즉 사진작가는 따로 있고 저는 옆에서 약간 광고주 같은 느낌이라고 그래야 될까 광고주 광고주님들은 뒤에 오셔가지고 아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어 뭐 컨펌하는 그런게 있어요. 현장에 가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모델한테 바로 말씀 안하고 감독님한테 한번 거쳐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게 있어요. 그런 느낌 이랑 비슷한거 같아가지고 최대한 그 비슷하게 녹여내면서 어 했죠. 어 어 세 테이크 정도는 텐션이 낮아가지고 조금 업 좀 해달라고 이런거 빼고는 나머지 부분 테이크 부분에선 확 올라와가지고 아주 매끄럽게 즐겁게 어 촬영을 했습니다. 역시 준비된 자만이 현장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하 처음에는 많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하 어찌합니까 해내야죠. 해냈죠. 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아무튼 열심히 촬영을 해서 기분 좋게 촬영 끝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편집에서 어떻게 나올지가 항상 늘 걱정이네요. 기분 좋게 촬영을 해도 막상 편집 과정에서 최종 완성본에서는 어 항상 결과가 달라집니까요. 꼭 편집이 안되길 뭐 아무튼 연습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모두 모두 연습 빠진 그러면 영상 이 정도로 마칠게요.